슈퍼 미소년 안녕하세요 기상공사 미소년 화면입니다 저는 지금 태풍고 마이삭이 폭사하고 있는 부산지역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은 태풍마이삭 영향권에 들어와있는데요 제가 지금 사항이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지금 철새들도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왔는지 지금 떼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상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제 몸도 가르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바람이 이렇게나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정입니다 지금 태풍이 오는 와중에도 저렇게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운동은 몸이 좋습니다 지금 태풍의 위력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가을위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자 이렇게 가을위원을 준비했는데 갈랄라 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어렸습니다 어! 나!! 바람이 가라! 바람이 가라! 엄마 가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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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llar! 여러분! FL 개personal 뒤 를 몇번 시도해봤지만 태풍하는 날 멈ave기는 royal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9월이 수요일 6시경입니다 지금 아직 제주도에서 태풍이 북상중이라 큰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만 난중 Tatum zet Medicine 제가 다시 한 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아바아바아바아바를 보자 메뉴 저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